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고1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박헌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요. 2018학년도 6월 고1학력평가에 대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전반부와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에 대해서 쭉 해설을 하는 해설강의입니다. 자, 일단 해설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가볍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얘들 되게 이번 시험에 대해서 긴장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치? 근데 솔직히 너희들이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기말고사 범위하고 너무 다르고. 그치? 그리고 이제 잊어버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점수가 좀 괜찮게 나왔을 것이고요. 아마 거의 아마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요. 많은 부분들, 학교라든지 애들 다니는 학원에서 강조를 많이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점수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이런 6월 학평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아, 수능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수능 수학에 대해서 먼저 맛보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솔직히 쉬운 문제들은 빨리 해결을 했을 거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었을 텐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지도 않고 그냥 자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수능에서 쉬운 문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빠르게 풉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나 끈질기게 잡고 늘어설 수 있느냐. 그런 지구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경험해 봤던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뭐 이 시험 점수가 수능까지 가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 너희들 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야, 뭐 고1학평이 수능까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수능이라는 게 학력평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학력평가에서 나왔던 개념들은요.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잊어버렸던 부분에 대해서 챙겨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셨지? 그럼 이제부터 1번부터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아이에 대해서 잘 계산할 수 있느냐. 단순히 그냥 산수 문제죠. 자, 산수 문제고요. 일단은 가로를 벗겨주자. 3 플러스 i 마이너스 2i가 되고요. i하고 마이너스 2i 서로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3 마이너스 i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 문제, 2x 플러스 3y, 4x 마이너스 y의 전개식에서 xy의 계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고요.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면 되죠. xy 양의 계수만을 필요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2x하고 마이너스 y가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2xy가 되시고요. 이렇게 또 만나시게 되면 10이 xy가 되어주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계산해 주시면은요. xy의 계수는 1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2차 부동식이 주어지고 나서 해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하셨네. 자, 2차 부동식에 일반적인 해가 나올 때입니다. 그렇지. 일반적인 해가 나오는 상황. 일반적인 해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서 해가 두 개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지. 자, 2차 부동식을 푸는데 우리는 마치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근을 구하시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라고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근을 구하십니다. 그렇지. 근을 보니까요. 5, 1, 마마 이렇게 되어서 근이 x는 1 또는 5가 나와주시는데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 1 이상 x가 5 이하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를 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베타 값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베타는 5가 되고요. 알파는 1이 됩니다. 결국 4이다. 이렇게 구해 주실 수 있겠네요. 3번은 4번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등식이 주어졌습니다. 등식이 주어졌고요. 이 녀석이 항등식이라고 말을 했네. 자, 항등식일 때의 a 값을 구하십시오.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수치대입법이 있고요. 개수비교법이 있고. 그래서 우변을 쭉 정리하신 다음에 a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이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a를 구하셔도 됩니다. 자, 수치대입법을 한다면요. 일단 x에 e를 넣어주고 싶잖아. 그렇지. 이 복잡한 게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개수비교를 한다면요. 굳이 다 정리 안 하셔도 a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수항이기 때문에 상수항만 비교해도 되죠. 자, 선생님은 수치대입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x에 1로 줬어. 없애버리게. 자, 항등식은 뭘 넣어도 상관이 없죠. 1로 주니까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고 우변은 a가 됩니다. 아, a가 바로 나오시겠구나. a는 4이다. 이렇게 나와주시겠네요. 4번의 답은 2번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